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겸기구고요. 우리 장도연 씨. 태민군. 우리 도리. 도리 지금 왜 잡고 있는 거죠? 어, 놀까요? 어, 놀까요? 이렇게. 달려야 될 것 같은가요? 내버려 두세요 한번. 나가지는 못하게 하고. 도리. 좀 낯선가. 처음엔 좀 낯을 가리는 게 있어. 개가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겁에 질려 해요. 저거요? 낯선을 하네요, 그렇죠? 네. 어, 안녕하세요. 우리 애는 훌륭하다 해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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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구, 어이구. 진짜 예쁘게 생겼다. 낯선 사람을 봤을 때 공격을 가하거나.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지는 않죠. 근데 좀 친해지면은.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지는 않죠. 근데 좀 친해지면은. 안 돼. 아, 아오. 야. 아오. 안 돼. 아, 아오. 야. 아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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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가 이제 야가이 자자 잡는구나. 아오. 보호자님은 바라봐야지. 어. 그 봐, 지금 너무 예뻐야. 너무 착하고. 그렇다. 너무, 너무 예뻐고 착하죠? 너무, 너무 사랑스러운 게. 아이고. 이 손 좀 봐, 나는. 나무네요, 지금은. 지금은 괜찮아요. 같은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. 엎드려. 엎드려. 엎드려 주지. 잘해. 똑똑해요. 빠! 빠! 그렇지. 빠! 이게 어떻게 된 거야, 얘가?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 같은데? 같은 게 맞죠? 잘 먹네. 살짝 이중적인 성격이에요. 착할 때 진짜 예쁘고 착한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여서 보니까.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으르렁 걸어. 봐봐요, 봐봐요. 나 만지지 마, 이 표정. 어, 이것 봐. 아... 병을 숨기지 말아요. 병은 알리야 낫는 거예요. 너를 알아야지 치료할 수 있어요. 그렇지. 사실은 좀 리트로미료를 좀 키우기에는 그게 넓은 공간 아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서 걔가 스트레스 같은 건 좀 받지 않아요? 그래서 저희가 산책을 되게 많이 시키려고 하고 하는데. 아, 노력을 하시는구나. 산책 때도 저희를 묻은 게 많아서.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막 묻더라고요. 그래서...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묻... 언제부터 그렇게 입질을 했어요? 그러니까 한 애기 때는 그냥 노는 건 줄 알았는데. 이제... 무는 게 좀 아프구나. 좀 이렇게... 그렇게 느낀 건 5개월 때. 5개월. 네, 도리가 5개월 때 좀. 근데 왜 그때 처음 물 때 단호하게 왜? 처음에는 이갈이 때문에 노는 줄 알았어요. 아... 지속적으로 할 줄은 몰랐네요. 네. 두 분 중에서 누가 리더예요, 이 강아지? 좋은 질문이에요. 누굴 더 많이 무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. 언니를 더 따르고 언니가 더 많이 해요. 제가 이제... 제지를 좀... 두 사람 중에 퍼센트로 누가 더 많이 물렸어요? 제가 제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했어요. 아, 언니가 더 많이 물렸구나. 언니는 왜 우리 도리가 문다고 생각하세요? 저희한테 관심받고 싶고. 약간 사랑을 달라는 표현 같은데.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. 그쵸? 네. 한번 울어주세요. 지금 하나도 안 물고 있는데 혹시 우리 두 자매분이 움직이면 물지. 똘이. 일로와. 물려나? 지금 안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로와. 지금 뭐 전부 생각을 하면서 해. 다른 데 팔려서 지금. 그러니까. 너무 천사해요. 그치? 똘이야. 형님 아까 제가 했던 터그 갖다 장난치는 거 한번 해줘 보실까요? 터그 한번 줘보실래요? 이거 뭐야 이거. 아주 재미있게 편안하게. 타르르. 예예예. 꼬리가 내려가서. 네? 꼬리가 내려가서 터그 안 할 것 같아. 터그를 안 하려고 그러네. 아. 우리 소위님이 저 장갑을 한번 잡아볼까요? 잡아봐. 내가? 당겨봐봐. 어 당겨봐봐. 다시 한번. 괜찮아요. 뺏기지마 뺏기지마. 흔들어줘 흔들어줘. 이게 놀이야 놀이 놀이. 이게 노는 거라는 거죠? 노는 거야. 자. 야야야야야야. 야야야야야. 야야야. 너 재미있는 거 맞아. 난 재미있어. 야야야야야. 우리 이번에는 태미님이. 저거 저. 이리 줘라고 하듯이 한번.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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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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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뭐 캣날이나 아니면은. 주방. 싱크됐다가 올려놔 볼까요? 여기. 응. 또 이번에는 저거를 못 물게. 막아보는 거예요. 태미님이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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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. 아마 지금은 전혀 안 나올 것 같은데. 그냥 진짜. 그냥 똑같은. 일반적인. 드리버 느낌? 세 번 나가시면 이제. 나가면 돌변하는 거. 네. 달라네. 우선은 이제 우리 제자님들 다 올라오시고. 올라오고 나서. 저 친구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자고요. 안녕. 안녕. 생각보다 더 무서웠는데. 네. 다. 네. 네. 이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